이번에는 표현의 등급을 다룬 그런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문 편에 나오는 해당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혹월 이덕보원하여 원망을 덕으로 갚으면 어떠냐고 누가 묻습니다. 공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원망할 일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거죠. 원망할 일이 생겼는데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덕으로 베풀어서 덕으로 갚으면 그건 어떤가요? 하고 묻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자왈 하이보덕 공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그냥 다 덮어주고 덕스럽게 말이죠. 그것을 덕으로 되갚는다고 하면 만일 덕을 입었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는 과연 무엇으로 갚겠는가? 아까 덕을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이렇게 되묻죠. 그러고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직보원 이덕보덕 덕은 덕으로 갚으면 되고 원망은 솔직함으로 갚으라 달리 말하면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 덮어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원망스러운 마음 그 서운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원망은 솔직함으로 되갚으라 당장은 조금 야박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보면 그게 훨씬 더 세련되고 좋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논어의 이 구절은 표현의 등급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글쓰기를 비롯한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정도에 알맞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정도에 알맞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한 감사라든지 과한 사과는 진심이 결국 전달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데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표현의 등급이 있습니다. 조금 낮은 등급이 유감, 한 단계 높은 등급이 사과, 더 높은 등급이 사죄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죄해야 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로 그치면 안 되고 또 사과를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유감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표현의 등급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만일 어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규정과 절차를 모두 어기고 문화재를 훼손하고 또 입주변에게 그것에 따른 고통을 안기고 있다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적어도 사과를 해야 하는데 유감 표명으로 그쳤어요. 사과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낮은 등급으로 대처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사과를 할 때 하나 중요한 점은 사과의 주체, 사과하는 자신이겠죠. 사과의 주체를 뚜렷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과를 해야 할 대상과 사과하는 주체가 뚜렷이 있다고 하면 피동형이 아니라 능동형 표현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주체를 밝히라는 것이죠.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해 보면 말이죠. Mistakes were made와 We made mistakes는 아주 다른 겁니다. 사뭇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사과 표명을 할 때 자주 쓰는 구절이 있는데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일으키지 말아야 할 일을 일으켰다는 뜻이 되거든요. 잘못한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를 능동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과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피동형 표현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주체가 실제로 없을 때 뚜렷하지 않을 때 씁니다. 화면을 보면 희생자들의 신원이 밝혀지기 전까진 이라고 피동형 표현을 썼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희생자들의 신원을 아직 밝힐 수가 없거든요. 밝힌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피동형으로 희생자들의 신원이 밝혀지기 전까진 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동형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타인의 글과 행동에 조금만 이상한 점이 보여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욕도 써야 할 때는 써야죠.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비난할 때 그 정도 욕을 먹어도 충분할 때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이러한 강력한 표현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 30분 정도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 표현이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선량한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표현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점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같은 그 표현을 써버리고 나면 평소에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마구 써버리면 실제로 사과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더 과한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의 등급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혹시 상대방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면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송구하지만 같은 표현이 거기에 쓰라고 있는 표현이죠. 송구하지만 같은 것은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의 그 아래 등급이거든요. 그 아래 등급 표현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표현에는 적절한 수위와 등급이 필요합니다. 논어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호구할 이덕보원하여 원망을 덕으로 갚는 것은 어떠냐고 누가 묻자 자활 하이보덕 궁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이직보원 이덕보덕 덕은 덕으로 갚고 원망은 직설적인 솔직함으로 되갚으라 했다. 표현의 등급을 이렇게 세분화하면 우리의 의사소통이 더 섬세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